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이것도 완전 남자 망신인데 지난 새벽에 너무 거지같은 글이 올라와서 가져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자식 셋 딸린 이혼남 아저씨한테 새벽에 고백 공격을 받았어요. 바로 지 엄마한테 알려줬고 그래 이제 아저씨 딸도 알아야겠지 니가 어떤 인간인지 원제 새벽 5시에 나이 많은 이혼남한테 고백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기분 너무 더럽고 불쾌해. 답장도 안했고요. 그냥 이 남자 모친한테만 문자 저녁에 보냈어요. 그건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있어요. 진짜 하루종일 기분 너무 불쾌하고 아니 그냥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이혼남 말고 이 남자의 모친하고만 업무 때문에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일단 문자를 보내? 일단 이 남자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도 모르고요.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었어요. 다만 그냥 딱 봐도 저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랑 애 세 딸린 이혼남 그리고 중년의 아저씨라는 거죠.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남자는 40대 중후반 정도 쓴이는 20대 중후반 많으면 30초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불쾌하고 사람 미치겠어요. 너무 싫어집니다. 그 아저씨 딸이 이 글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아저씨 모친의 경우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아이고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혼 충격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핑계를 대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 아저씨한테 절대 단 한 번도 그 어떤 여지도 안 줬어요. 하다못해 가벼운 미소띈 얼굴조차 안 보여줬습니다. 항상 포커페이스였죠. 아니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본인이 이런 미친 행동을 하면 그걸 당하는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 더러울지 생각을 안 해보는 걸까요? 그냥 자기 감정만 편하면 되고 그만인 건가? 비록 거절을 당해도 용기를 낸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겠다는 이 말 너무 역겹고 구역질 올라와요. 아니 미친 그럼 나는 내가 느끼는 자괴감은 어쩔 건데 아래는 사진입니다. 밤새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잠을 설치고 있어요. 11시에 누워서 지금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분명 토요일 문자까지는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였는데 토요일부터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꽁꽁씨가 여자로 보이거든요. 처음 봤던 몇 년 전엔 그래도 다르게 보였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또 다르게 보입니다. 즉흥적 사고가 아닌 할 말은 다 하면서 약자를 돕는 인성 마치 잔다르크 같다 할까요? 그런 여전사 토요일부터 든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죽어장창 생각이 납니다. 꽁꽁씨 정확한 나이도 모르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니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감정이임을 하게 돼서 격앙된 어조로 남을 돕는 세대는 아닌데 참 매력 있어요 당신. 물론 마스크 없이 본 바 얼굴 참 예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꽁꽁씨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꽁꽁씨 상황 보니까 부모님 계시고 나이도 많이 어리시고 그러니까 남친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처럼 애 세 딸린 이혼남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말은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몇 십 년 만에 밤잠을 설치게 하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중복이에요. 몇 십 년 만에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성이 나타난 겁니다. 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이렇게 문자 보내요. 저 꽁꽁씨한테 반했습니다. 주의 상황, 여건 따지지 말고 뭐 당장 해보자는 건 아니니까 그냥 몇 번 우리 만나나 봅시다. 예? 저요 살면서 처음으로 고백을 해보는 것 같아요.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한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나 너 좋아한다고! 문자도 다시 고 싶지도 않네요. 다시 문자를 보면 못 보낼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거절을 하든 근데 거절한다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용기를 낸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할 겁니다. 터물이 없는 용기였을지라도 내가 반한 여성한테 이렇게 고백이라는 걸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이 아니라면 가끔은 가볍게 아니 가끔은 가볍게 그러나 진중하게 꽁꽁씨를 알아가보고 싶어요. 이거 진심입니다. 저는요 여성을 대하는 게 서툴러요.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주변 여건은 생각 안 할 겁니다. 내 주변 여건 생각하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꽁꽁씨 주변 여건 다 따지고 하면 고백도 못 할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꽁꽁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거절한다 해도 그럴 거예요. 그전처럼 대해줄 겁니다. 친절하게. 더 친해질 수 있다 이거죠. 친한 학교 선후배처럼. 아무튼 마음 어지럽게 해서 미안해요. 이 문자 그대로 이 남자 모친한테 보낸 겁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사장님 아드님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불쾌해서 답장은 안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게 했습니다. 뒤에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동년비 미혼 남자라 해도 새벽 5시에 문자 고백은 개빡칠 일인데 애 셋 딸린 이혼 남 아저씨가 미친 건가? 아니 어머니랑 아는 사이라면서 저 아들은 도대체 쓰니 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댓글 일 관계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아들도 일에 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나저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우씨 개소름도다이 2번 가족이 운영하는 알소 느낌이에요. 쓰니 얼른 탈출하세요. 2번 저는 남자인데요. 우선 답장을 안 한 건 정말 잘 하신 겁니다. 내용을 떠나서 답장을 하는 그 자체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거든요. 저런 것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부터 스토킹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아무리 좋아 미칠 것 같아도 상대의 인생을 생각하고 배려를 한다면 새벽 5시에 저지라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좋아한다면서 그 좋아하는 여자가 자답게 피곤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이게 과연 사랑한다는 놈이 할 수 있는 짓이냐고. 그냥 지 하나조차 하고 멀쩡한 여자 인생 망치려 드는 게 그게 바로 지가 생각하는 사랑인 건가? 아니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거야? 네 댓글 맞아요. 일단 문자를 보낸 시간 자체부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4번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처를 해대면 고소한다고 해버리세요. 미친 인간 노망난 거야?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왜? 네 댓글 어? 근데 이런 걸로 고소가 되나? 고소까지는 모르겠는데 스토킹 신고는 가능해요. 싫다고 하는데도 문자 막 두 번 세 번 보내면 싹 가능. 5번 내 생각에 저 엄마라는 사람이 쓰니 연락처 알려주면서 혹시 모르니까 연락 한번 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저 할매도 믿지만 남자가 쓰니 연락처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지 엄마가 알려준 거지. 6번 지 혼자 새벽 갬성에 빠져 생쇼를 하는구나. 애 새 딸린 호랩이 근자감 정말 대단하네. 저거 보내놓고 나는 멋진 상남자야. 금뻑 죽었을 거야. 이랬을 거다 보면 아 쓴이 진짜 옴을 확 뒤집어쓴 느낌이겠다. 어우 불쌍해. 극혐! 7번 저런 미친 늙은이들 진짜 졸라 많죠. 아니 몇십 년 만에 가슴이 설레든 밤잠을 설치든 뭐 어쩌라고. 그딴 거 하나도 안 궁금해 이 거지 같은 것더라. 사실 그래. 알파 메일이 아닌 남성들은 본인의 그 설레는 마음이 상대방한테 엄청난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절대로 몰라요. 왜냐. 자기는 평생 고백 공격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 고백 받고 기분 그지 같아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예 모른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면 양심이 쳐나가 뒤져가지고 상대방 기분이 어떻든 간에 관심 자체가 없는 거고 초이기주의자. 8번 10년 전에 내 나이 23살 때 시골에서 장사를 하던 우리 아빠 잠깐 도와드린다고 한 두 달 정도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아빠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때 동네 40대 후반 50대 초반 여하튼 동네 노총각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요. 하루는 두 사람이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가 아이고 그래 우리 꽁꽁이도 시집 가야지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 대화가 있고 난 뒤 며칠 지나서 그 아저씨 누나 60대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버스까지 여러 번 갈아타가며 완전 시골 촌구석에 있는 우리 가게를 직접 찾아온 겁니다. 혼사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왔어요. 이러면서요. 처음엔 이게 뭔 개소리인가 했는데 그 미친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했던 말을 너 우리 딸내미 내려가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우리 아빠 완전 개빡쳐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바로 쌍욕했고요. 또 그 아저씨 찾아가서 멱살잡이까지 시전했어요. 그 작은 시골 온 동네가 다 뒤집어졌죠. 그리고 저 비록 며칠 뿐이라지만 그 인간 상상 속에서 내 마누라 이 지랄했다는 생각이 온몸에 소름이 돋고 토악질이 올라와서 그날 바로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진짜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더러운 느낌이야. 여하튼 쓴이 그 남자 모친한테 말 잘하셨고 그냥 똥발받다 생각하세요. 아 맞다. 아 맞다. 내가 깜빡하고 이걸 말 안했네. 나랑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도 고민이 된다. 이딴 미친 소리도 했어요. 참고로 이건 뇌피셀 아니고 그 누나라는 할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생이 고민이 많아요. 딸내미가 어려가지고. 9번 뭐? 만나봅시다. 야 누가 보면 쓴이가 먼저 고백한 줄 알겠네? 끌 끌 끌 끌 끌 끌. 10번 나도 몇 번 당해봐서 아는 건데 지 딴에 고백을 한답시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 지금 어떤 감정인지 알아버리는 노력 자체도 안하고 지 혼자 용기 냈다면 뿌듯해하는 거 진짜 극혐이죠. 바로 이게 고백 공격이야. 그냥 지 감정만 중요할 뿐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후기 폰 번호는 아저씨 모친이 준 게 아니고요. 하루는 이 아저씨 모친과 폰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모친 사무실로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아저씨가 전화를 받아서 일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저씨가 제 폰 번호를 저장했고요. 회사 전화기에 발신자 표시가 된 걸 본 것 같아요. 이 일은 약 2주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하튼 같이 욕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나마 제 속이 좀 푸린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문자를 보자마자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안 읽었어요. 조금만 보고 그리고 이 글을 올릴 때 처음으로 제대로 다 읽어봤는데 와 진짜 토악질 올라와요. 제발 부탁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고백 공격 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댓글에 네가 그런 여자니까 그런 거 아뇨? 이런 말들 보이는데 정말 기가 차네. 저요. 흙수저도 아니고 저희 집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저 역시 확실한 재직업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혹시 저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한테 고백 공격하는 분들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 차가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작이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아니 저런 토악질 나오는 문장을 내가 어떻게 주작을 해? 넌 할 수 있어요? 해봐요. 끝으로 제발 그 아저씨 딸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딸이 대충 듣기로 고등학생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아빠가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해요. 댓글 1번 끌 끌 끌 구구절절 구획질 올라와 이건 절대 주작일 수가 없죠. 2번 그럴 일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공개를 해야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다른 어린 여성들한테도 이 미친 것들을 대응하는 법 알게 되고 참고가 되죠. 3번 인간이 곱게 안 미치면 저런 짓을 하는 거구만? 어이고 하 진짜 미치겠다. 사실 저도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그 댓글들 안 가져왔는데요. 진짜 이게 더 화가 나. 뭐 어차피 둘 다 싱글이니까 고백하면 안 돼? 고백이 뭔 죄야? 혹은 싫으면 그냥 거절을 하지 왜 이렇게 공개 망신을 시키냐? 이런 댓글들이 제법 달려있습니다. 이야 아니 이게 분탕질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반대로 지 딸이 이런 꼴을 당해도 똑같이 저렇게 말을 할 건가? 아니 왜 역지사지가 안 돼? 내가 다 부끄럽다. 진짜 제발 제발 인간으로 삽시다. 인간으로 그래 부처가 아닌 다음이야 좋아하는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걸 대면 그게 뭐 사람입니까? 성인군자지. 거기까지만 하란 말이야. 거기까지만 왜 티를 내? 상대방이 고통받을 거 뻔히 알아요. 지들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 이건 용기 내서 하는 건데 싫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기적인 거야. 이건 제가 이빨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 진짜 제발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답게 감사합니다.